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와 깻잎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볼게요 무는 채칼을 이용해서 다늘게 채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에 참치액 한 스푼, 들기름 한 스푼을 골고루 넣고 섞어 주세요 향긋한 깻잎 10장은 꼭지를 잘라내고 돌돌 말아서 가늘게 채썰어 주세요 양파가 있다면 1분의 4쪽 정도 같이 채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기름을 두르지 않은 편에 무와 양파를 넣고 같이 한번 볶아주세요 어느정도 볶았다가 이렇게 힘이 좀 빠졌다 싶으면 불을 꺼주세요 볼에 부침가루 약간의 물을 섞어서 반죽물을 조금 준비해 주시는데요 계란 하나 톡 터뜨리면 맛과 영양도 더 좋겠죠 여기에 볶아주신 무나물을 넣고 같이 잘 버무려 주시는데요 무의 양은 많게 반죽물은 적게 준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맛있답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준비하신 반죽을 넓고 동그랗게 펴주세요 이제 전 윗면에 채썰어둔 깻잎을 넉넉히 넣어주세요 이제 한번 뒤집어 주시면 되는데요 향긋한 깻잎 냄새가 벌써 솔솔 올라와요 향긋한 깻잎 무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디 한번 맛을 볼까요? 마치 무시루떡처럼 안에 촘촘히 무가 들어있네요 향긋한 깻잎이 입맛을 더 돋아줘요 밥 대신 먹어도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될 것 같아요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드립니다